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철기동 김민재가 아시아 수비수 최초로 발롱도르 최종후보 30인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프랑스 축구전문 매거진 프랑스 풋볼은 2023 발롱도르 최종후보 30명의 선수를 공개하였습니다. 발롱도르는 매년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상으로 김민재는 한국선수 역대 네번째로 후보의 이름을 올리려 되었습니다. 수비수로서 아시아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의 이름을 올린 김민재는 올해의 후보 30인 중 유일한 아시아 국적의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이 나폴리 소속으로 33년 만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리그 최우수 수비수상까지 수상했고 올시즌을 앞두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호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하였습니다. 김민재가 손흥민의 아시아 최고순위 11위를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수상자 달표는 오는 10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기둥 김민재의 발롱도르 최종 후보 선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